임금을 못 받아 생활고에 시달리던 건설장비기사 A씨는 얼마 전 카드론을 받았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기엔 문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서민의 급전창고인 카드대출의 증가세는 통계로 확인됩니다. 지난달 말기 중 카드대출 규모는 44조 6,65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7월과 8월 카드론 증가액은 6천억 원 이상씩 기록해 평균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가계대출 증가를 막기 위해 1금융권과 저축은행도 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로 몰렸다는 분석입니다. 서민들의 상환 부담도 커졌습니다. 고금리 여파로 카드론 대금 일부만 갖고 나머지는 돌려막기하는 리볼빙 사용은 지난해보다 8%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카드론 금리는 평균 14%대로 높은데 카드대출 연체율은 처음 3%대를 넘어 연체 금액도 2년 전 9천억 원에서 지난달 말 1조 3천억 원을 넘겼습니다. 취약차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런 경우 통상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와 정책 금융상품 확대책을 펼치는데 가계비 규모가 부담스러운 수준이라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youtube.com